볼볼볼별 혈액 진짜 해줘 너만의 볼볼볼별 이 손을 치워 현승이가 이겼어 현승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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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내 골라봐 스피드 탈락 예고합니다 스피드 탈락 네 세 번 더 아픈데 여기 모든 힘의 원천이죠 저는 아 이거 일부러 갖고 온 건가요? 장어죽으로 일단 자신의 그거를 나타냈어요 자 3점 정도 먼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연수의 포인트 뭐야 자꾸 배웠어요? 아니요 변제 없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끝 코슈 수윤이 형 어? 11대 0 해도 돼요? 11대 0이면 보여줄래 11대 0이면 11대를 뭐 해줄까? 집 사줘 집은 오기가 너무 많다 아이 너가 원한 거 한번 해줄게 오 진짜이지 아이 근데 만약에 11대 0이 아니 Corinthians 아니 아 11대 0 아니에요? 이건 너무 너무 근데 솔직히 실수할 확류는 있어 네 실수할 확률은 있죠 아, 그래요? 네. 12 대 3. 3점. 오케이. 3점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네요. 제가 실수해서 낼 것 같아요. 난 주현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오케이. 스톱. 아, 1 대 0. 1 대 0. 저 서브. 네, 두 번씩 서브. 어, 서브를 잘해요. 아, 이거를, 이거를 같이 했어. 이거를... 이게 바꾸는 게 나가. 아니, 그냥 이렇게 팀이잖아. 2 대 0입니다. 제가 서브하겠습니다. 장대형! 장대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거는 점수예요. 4 대 1. 왜요? 넘어가야만 서브 미스를 인정.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아, 이거 왜요? 아, 이거 찾았어요. 아, 이거 찾았어요. 아, 이거 찾았어요. 아, 이거 찾았어요. 이미 끝! 4개는 일단. 4개는 일단 저는 끝. 일단 할 수 있어요. 오! 오! 실수는 아닌 실수 아닌 그 booth 봤어요? 운동신경 봤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물 씹으시나 몇 대 몇이죠? 그럼 저는 이제 3점만 안 내기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1점만 오나요? 그쵸 어이없게 했네 화이팅!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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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3점도 포함이 진짜 근데 봐줄게요 포함이죠. 포함인데 어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요. 마지막 1점 접성을 거에요? 이 한 점이 모든 게 결혈해서 2개에서 이길 수 있느냐 솔직히 남자가 한 입으로 2만 원합니다. 요기야, 하국집! 하중 말고! 아... 네... 어쨌든 게임은 게임을 진행해야죠! 저도 상관없어! 너한테 지라고 소원 내면 이제 재 서버! 재 서버! 재 서버! 아니 지금... 이거는 게임을 공정해야죠! 그럼 세 때문 지야 시켜서 네, 하겠습니다, 재 서버! 아! 오! 오! 아, 맞습니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아까도 소원! 네 아니 주먹질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라고요 저 엔터스 눈 가리면 안 돼요 예쁜 눈, 예쁜 눈을 보여줘야지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저와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네, 형을 위해서 해줬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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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힘이 안 들어갔어요 뭐였죠? 힘이 안 들어갔어요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릭과 함께 더 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팀 나눠서 합시다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하고 둘이 계획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어 저도 졌어요 아잇! 아잇! 왜 이겨? 똑같은데 안 된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그러면 내기 먼저 갈까요? 네? 내기 먼저 또 4기? 딱 빵먹기 내가 이겨줄게요 왜 왜 왜 아니 내가 자신이 없어 지윤이 형보다 잘해요 딱 빵먹기 딱 빵먹기 제가 서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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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0 형 공 넘기기만 하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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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여기 네 아 아 그래 2 대 1 이게 좋아 나쁘지 않아 네 아 끝났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나 지금 나 지금 지금 다시 해줄게요 1 대 0 1 대 0 1 대 0 1 2 아 최현수야 아 아 아 아니 형 연기하세요 아 아 아 뭐요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영아 고마워 다행히 지금 다행히 받겠습니다 자 먼저 연기주세요 아 아 그 게임이니까 형님 때 해주세요 오케이 아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첫번째 아 아 아 제이콥이 사람을 안 때리잖아 플레이 더 스타를 플레이 더 스타를 플레이 더 스타를 플레이 더 스타를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너무 많아지는데 계산을 하고 있을게요 나머지 빨리 장 아니 아니 카드라도 먹었거든요 지금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카드 하나 더 가져가자 정리하자 필요 없는 것 좀 덜어내고 너무 솔직히 너무 많아 당뇨병 가지고 이리 와봐 일단 분류를 해놓자 우리가 장본거를 필요한 거 어 필요한 거랑 지금 장본이 한 번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어 과자 같은 거 다 여기다 왜 과자를 다 적다 놓자 너무 같다 얘들아 아니야 근데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니야 12만 원 우리 사랑수를 생각하면 많은 건 아니야 저희 산낙지 파나요 여기 산낙지 참기름 그런 거 다 샀어? 감자 수제비는 뭐야? 네 형님 너는 두 대찌개에 필요한 거 정확히 다 샀어? 자 이제 산낙지가 있는지 보러 갈게요 여기 혹시 산낙지 팔아요? 진짜요? 산낙지 있어요? 아 아 아니 먹고 싶었어요 냉동락지 말고 네? 지금 갈까? 지금 나갈까? 지금 나갈까? 지금 나가자고 아예 아예 그냥 냉동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두 대찌개는 없는데 가지락 쪽으로 너무 많이 맞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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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는 식으로 우리 땡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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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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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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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봐 주세요 메이전님 어디 계셔요? 뭐야 지금 나머지 어디 갔어요? 에이 설마 에이 와 설마씨 나도 간 거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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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어, 혼자 당모심어 웨이전님, 웨이전님, 웨이전님 아, 저, 저, 어디서 가세요? 허가면 안 돼요, 웨이전님, 도망가면 안 돼요 저 차키 주세요 이 차키가 있으면 에릭이 어딨지? 지금 에릭이, 에릭이 좋아 자, 갑시다 지금 다들 버리고 갔어요, 이모님 이모님, 저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 드디어 오시네 이번에 실패한 걸로 아, 이렇게 실패한 걸로 오징어 샀어? 없어요, 사유라고 없어요? 아, 오징어 아, 아깝다 케빈, 케빈 공짜로 내려와요, 케빈, 케빈 오, 케빈, 케빈 케빈, 케빈 두 마디밖에 안 팔아요 아, 정말요? 그러면 두 마디 주세요 케빈 형! 뭐 있어요?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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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에릭이 역몰카 왔지, 딱 봐도 어떻게? 에릭이 역몰카 이렇게 생각했는데 케빈이랑 지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살게 갖고 있었잖아요 저기 해외모님 파스타를 넣으려고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살 거야? 한정 then 좀 아이스크림 좋잖아 딱 우리 네 명거만 살까? 자, 가자 아이스크림을 골립시다 학원 학원은 없네 저는 냉동구를 닦고 가겠습니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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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죠 걸어가죠 뭐 아니 아이스크림 사와요! 아이스크림! 그래도 귀하십시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와요!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떡하지? 저 진짜 어떡해요? 저 캐나다 갑니다 진짜 어떡하지? 널 바라보는 시선을 속에 정답! 예에에에! 이제의 스트레스는